네, 컴퓨터 트레일링을 해가지고 응용을 찾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질리트를 할 때 다른 장애물에 그 장애물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응용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냥 안 해, 의미 없어요 이제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받침대가 없으면 아직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떤 받침대? 받침대 있잖아요, 윗때리색 움직이면 불안해하죠 당연히 궁처럼 굴러간다 그러면 뭐 서커스도 아니고 서리는 받침대가 없으면 하더라고요 아, 오히려 서리가 해요? 네, 서리는 해요 서리 예, 의미 없어요 헌수 교체! 헌수 교체! 헌수 교체! 얘 겁만 엄청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뭐... 그렇지, 한 번 하는 게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는 루어링이 안 됩니다 지금 알아서 스스로 하기에요 저 아무 명령도 안 내리고 아무 명령도 안 했어요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사지 말아요, 이거 필요 없어요, 일단 돈이 없어요 알았어, 오케이